안녕하세요. 메가스튜디 수학 강사 김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3월 모의고사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날짜 3월 29일이고요. 어제 우리가 3월 모의고사 쭉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저 또한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제 거의 PD님과 함께 7시간 동안 해설 강의를 쭉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 이제 총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들아 시험 보고 오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단순히 고생만 했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배워갈 수 있고 앞으로 6월 편권, 9월 편권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인 수능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 방향을 수정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3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수능 날까지 얘들아 230일 남아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어. 그치만 얘들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탱자탱자 놀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 누군가에게는 어, 선생님 저는 230일 너무나도 이제 시간이 조금은 적게 느껴져요. 라는 친구들은 더 빡세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어, 내가 이번 3월 모의고사 생각보다 잘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주눅들 필요 없다고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내 취약점을 잘 보완해서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아, 겨울방학 동안 공부한 것을 통해서 실력이 한층 성장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어, 내가 공부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 내가 이 부분이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구나, 더 빡세게 해야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취약점을 분석해서 보완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선생님 얘들아, 3월 모의고사 전에 매번 이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아. 시험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셔야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회피하지를 않아. 종종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요. 내가 어, 시험 나 대충 봤어. 대충 봤으니까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 나 6월이나 9월에선 빡세게 할 거니까 잘 보일 거야. 라는 식으로 뭔가 근거 없는 생각들만 하다 보면요. 내가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지를 못한다고. 이번 시험 성적을 통해서라,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로 잘했어. 그 자신감이 자만감으로만 번져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자신감 챙기고 공부하시면 된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럼 점수가 안 나온 이유가 있겠지. 단순히 그냥 아, 나 대충 봤으니까. 라는 식으로 그냥 덮어버리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 라는 걸 한번 챙겨보자는 거. 일단 첫 번째, 체감 난이도다라는 건 솔직히 시험장에서 선생님이 시험을 본 건 당연히 아니니까 너희들이 느끼기에 난이도가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 선생님 풀만 했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그냥 절대적인 난이도, 그리고 작년 수능 또는 작년 3월 모의고사와 비교했을 때는요. 문항 자체의 난이도는 쉽... 어렵지 않았다. 다시,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쉽다라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솔직히 공통과목에 대한 공통 문제들만 쭉 보면요. 새로운 문제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걸? 그리고 실제로 우리 N수행 친구들이나 우리 기출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어? 그냥 작년 수능을 똑같이 판박이로 갖다 놨네? 정도의 느낌을 어떠어떠한 문항들에서 좀 느낄 수 있을 거야. 게다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우리가 기출에서 봤던 소재다 보니까 기출 공부가 열심히 되어 있다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라는 거. 다만, 아직 내가 선생님 제가 기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3월이다 보니까 아직 제 실력이 완성이 안 됐어요. 라는 친구들은 충분히 어렵게 느꼈을 수 있겠다는 거. 또 번째, 등급을 가르는 문항은요. 이게 이제 선택과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실제로 공통과목은 충분히 할만하게 느껴졌다 하더라도 확률과 통계 선택자 친구들 28, 29, 30 케이스 분류 잘못했다면 이제 충분히 막혔을 수 있고요. 미적분 친구들은 이게 조금 애매해요. 미적분 친구들은 수혈의 극한이라는 부분이 막 그렇게 중요한 부분까지는 아닌데 28, 29, 30이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수혈의 극한 문제가 나왔다 보니까 미적분을 많이 틀린 친구들은 크게 부담가질 필요 없다. 우리는 미적분 친구들 뒤쪽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단어냐. 그리고 기아 친구들도요. 28, 29, 30에서 내가 2차 곡선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뭔가 코사인 법칙 도형을 관찰하는 연습들이 잘 안 됐다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경향에 해당하는 건 얘들아 일단 이번 3월 모의고사는 일단 공통과목에 해당하는 부분 쭉 보시면 작년 우리 9월 평가원 또는 수능처럼 막 박스에게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실제 수능에서도 진짜로 다 이 정도로 조금은 할 만한 난이도만 나올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난이도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게 목표다. 알았지? 그래서 열심히 빡세게 공부해보자는 거. 주요 문항 점검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선생님의 해설강이 전부 다 지금까지 촬영하면서 4점짜리 전문항 다 찍어놨다. 그래서 맞은 문항들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어 내가 조금은 찝찝하게 푼 것 같대. 뭔가 맞기는 했는데 조금 비효율적으로 푼 것 같대. 또는 김기현이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 좀 궁금해. 라는 것들이 있으면 배속 기능을 통해서라도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틀린 문제들. 그리고 찍어서 맞은 문제들. 뭔가 맞기는 했는데 하나의 케이스를 조금 특정 지어서 이렇게 답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강의를 통해서 잘 배워보자. 알았지? 그리고 훨씬 더 자세한 얘기는 해설강의에서 진행하니까 해설강의 꼭 한번 확인해 주도록 하시고요. 우리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우리 조금 이야기할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공통과목. 얘들아 9번 문제. 아까 선생님 이런 얘기 했잖아. 작년 수능 판박이 느낌이라고. 실제로 얘들아 작년 수능 9번에서도 너희들 로그 준 다음에 얘들아 갑자기 4분 계산 좀 해봐. 어? 선생님 4분 좀 봉식이 뭐죠? 뭔가 고일수학 때 배웠던 거 조금 헷갈리는데? 라는 친구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일단 마찬가지로 로그 등장하고요. 거기에서 직선을 준 다음에 얘들아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야. 이 정도 계산해보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고일수학 수직 조건 어렵지 않게 무엇?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잘 풀어낼 수 있으셔야 된다. 9번 문제 될 거고요. 10번 문제는 우리한테 수직선이 운동이 주어졌으니까 그놈 기준으로 위치, 속도, 가속도 그리고 속도와 속력 사이의 관계 야 나한테 움직인 거리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 두 점 만나려면 언제 만나는 거야? 라는 것들을 계산해보시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수직선이 운동은 어떤 문제가 나온다더라도 우리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게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실제 작년 수능 10번에서도 우리한테 물어본 것만큼 그대로 등장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은요. 선생님이 해설 강의할 때도 그렇긴 한데 이번 주에 선생님 현장에서 이제 커넥션을 커넥션 수학원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커넥션 수학원 이제 수열 부분 혹시라도 현장 그리고 이번 인강으로 올라가는 그 커넥션 부분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어? 하면서 이미 배운 건데? 라는 생각이 드셨어야 돼. 그래서 11번에서 시그마 키는 1부터 5까지 뭐 절대값 A키 마이너스 A키 1부터 8까지였나요? 이놈에 대해서 의미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야 A키가 0이 상이면 0이고 A키가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이고 풀려 나오니까 이놈의 의미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음수인항들의 합 음수인항들의 합에 마이너스 2배 한 게 40이다. 그러면 양배는 약분 치는 순간 아, 음수인항들을 싹 다 더해서 마이너스 21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찰하셔야 되는 게 정수 조건이다. 그리고 공차가 무슨 정수다? 음의 정수다. 야, 음의 정수니까 점점 감소하는 수열이구나. 그리고 정수가 되려면 아, 너희들한테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이다. 라고 줬는데 다섯 번째 항이 음의 정수일 수는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써 문제 푸셔야 된다는 거. 알았지? 꼭 강의 들어주시고 잘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넥션에서도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문제까지 우리 연습하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12번은요. 전형적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그래서 이 함수가 어디서 극수를 가질 때 극대값 계산해봐. 당연히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한 극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 미분 계수 빵 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적분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안 보이면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지만 혹시라도 계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정적분의 평이 이동, 관찰한다라는 것까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적분할 건데 얘를 적조어리 평이 이동하니까 아, 피적분 함수도 예뻐지고 적분 구간도 예뻐지니까 계산이 깔끔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우시면 되겠다. 알았죠? 13번은요. 13번은 우리 이미 기출 생각집에서도 봤던 그림이 되셔야 돼. 그래서 얘들아, 원 하나 주어지고 이놈에 대해서 현 이 정도 주어지는데 일단 이놈을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 정도의 그림이 돼서 여기 접하는 순간이란다. 그리고 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란다.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고 나니까 나 이렇게 잡아줬을 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주어지네.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180도 되는 거니까 이 각을 세타라고 잡을 때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 되겠네. 그럼 이 변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두 번을 계산해주는 순간 바로 계산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도형에서 내가 무엇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그때그때 잘 생각하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도요. 우리 작년 수능에서도 똑같이 얘들아,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인데 여기 함수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함수가 어떻게 돼야 문제 조건을 만족해? 라는 거 똑같은 문제로 주어진 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정수 조건 주어져 있고요. 정수 조건 주어져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직접 대입하면서 관찰하거나 부정방정식 형태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a제곱 더하기 4b제곱이 4 이런 식을 만족하는 정수의 입의를 찾아봐라는 식으로 주어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미 결정된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왼쪽 부분의 함수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그리고 이 왼쪽 부분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이 참수인데, 이 참수의 대칭축의 x좌표인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꼭지점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달라지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케이스 분류가 필요하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너희가 실전해서 스스로 해내셔야 되겠다라는 게 14번도에 대한 얘기. 알았지? 15번까지만 여기 자리에서 보면 15번은 우리 아이디어, 기초생각집, 커넥션 너무나도 연습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야. 수혈의 기납 적정이잖아요. 일단은 a, o 주어지고 첫째 양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뭐가 필요해? 역방향 필요하겠다. 역방향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표 그리는 연습 그리고 역방향을 관찰할 거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식 자체를 변형하는 연습 식을 변형하는 과정에서 항상 전제조건 체크하는 습관들이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에서도 많이 했던 만큼 스스로 너희들이 이 정도 연습을 했다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였구나라는 걸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럼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가시면 20번은요. 일단 합성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이잖아요. 합성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하겠다? 덩어리 치환하겠다. 그래서 만족하는 세모 주인공 읽는 연습하시면서 잘 구하시고 마지막에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 그 식을 만족하는 x값들에 합계산해봐라고 했잖아. 합계산해봐라고 했으니까 당연하게도 우리는 대칭성까지 관찰해서 마무리 계산 깔끔하게 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렇지? 21번도 우리 실제로 평가한 문제에서 이미 봤던 형태가 아닐까? 일단 미시 서로 같은 지수로그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두 함수 사이 관계를 관찰할 건데 y는 ax제곱 y는 logax 아, 길을 그대로 위쪽으로 이만큼 평이동했네. 그럼 원래 y는 x라는 직선도 그대로 위쪽으로 이만큼 평이동될 거니까 y는 x 더하기 2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동되겠네. 게다가 두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린 직선이 주어졌으니까 얘들아,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린 직선은 왜 주어졌을까? 아, 이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네.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두 곡선과 만나는 교점들 사이 관계를 관찰할 때 대칭성을 공유하는 두 함수의 교점들 또한 대칭성 유지된다. 가지고 마무리 계산하시면 되겠다는 거. 두각성각형을 잘 작도함으로써 마지막 계산까지 깔끔하게 하시면 된다. 알았지? 그래서 여러 가지 도형 관찰하는 거 절대로 생소하시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지금 하는 얘기를 다 아이디어에서 맨날 강조하는 부분들이잖아. 알았지? 22번도요. 실제로 우리 작년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21번. 21번에서 이제 얘들아, t-1부터 t 더하기 1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해봐 라는 문제가 지수로 감수해서 나왔듯이 이번 22번. 얘들아, 구간 t,t 더하기 2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값을 한번 관찰해봐.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미 우리가 아이디어에서도 연습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아이디어든 기출승각집 작년 수능 21번에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관점 보여드린다. 식으로 관찰하는 거, 그림으로 관찰하는 거, 어떤 식으로 볼까? 라는 것들을 연습하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해설 강의에서도 필요한 부분들 깔끔하게 말씀드려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런데 나 선생님이 지금 얘들아, 이 정도 할만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아직 내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말한 이런 기출 부분들이요. 해설 강의를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아직 저는 잘 바로바로 떠올리지 못하고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그럴 수 있어요. 3월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들 아, 이 기출이랑 동일한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보고 그 문제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포장지만 살짝 벗겨내면 똑같은 문제구나 라는 걸 잘 느끼면서 공부하시면 된다. 알았죠? 그럼 이제 선택과목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선택과목은 막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 일단은 확률과 통계와 기한은 중요한 게 맞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확률과 통계는 그래, 28 케이스 분류 필요하겠지. 솔직히 그래, 28, 29, 30 다 케이스 분류가 너무나도 중요하지. 그러면 28번은 A, B제곱, C 이게 720이다. 그러면 일단 B제곱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아, 케이스를 쭉 나눠봐야겠다. 두 번째, 29번은요. 서로 같은 사탕 서로 다른 초콜릿 아, 초콜릿과 사탕에 대해서 종류가 누구는 같고 누구는 다르다 보니까 개수만 관찰할지 나눠주는 종류까지 관찰해야 되는지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 30번 또한 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F, E가 B F, B가 E 이렇게 되려면 아, 1, 2, 3, 4, 5에 대해서 어떤 순서성이 가능할까 라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전부 다 뭐가 필요하다? 케이스 분류 필요하다. 그리고 케이스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는 것이다. 그래서 평소에 스스로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요. 얘들아 너희가 한두 개 케이스만 내가 만약에 빠뜨린다 하더라도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중복 없이 빠짐없이 잘 세는 연습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미적분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수혈의 극한이니까 가볍게 뭐 28, 29는 그냥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N에 관한 식으로 구한 다음에 마지막 수혈의 극한 계산만 가볍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0번도 얘들아 솔직히 미적분의 탈을 쓴 수2 문제가 되긴 하지. 그런데 그 수2 문제가 되긴 하는데 실제로 여기는 이놈 또한 식으로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관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정도 연습해보는 걸 추천한다. 그렇지? 기한은 중요하겠죠. 얘들아 확률과 통계와 기한은 중요해. 28, 29, 30 전부 다 2차 곡선으로서 2차 곡선이 가장 중요한 것보다 정의다. 그래서 2차 곡선,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 대해서 아 문제에서 곡선이 해점이 주어졌으니까 초점까지의 거리를 관찰함으로써 정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우리가 수원에서 배우는 삼각함수 사인법칙이든 코사인법칙이든 필요에 따라서 피타고라스이든 그때그때 자유자재로 잘 만들어낼 수 있으셔야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4점짜리 전문항이요. 해설강의에서 선생님이 필요한 얘기를 다 말씀드리도록 하니깐요. 필요한 친구들 다 강의를 통해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쌤이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그래서 쌤의 커리큘럼을 따라오는 친구들이 이제 피드백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쌤의 대략적인 가이드를 먼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쌤 제가요 문제들이 익숙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끝까지 답을 못 내고 틀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설강의를 봐도 쌤이랑 중간 부분 풀이까지는 괜찮았는데 제가 마지막 한두 끝 차이로 이제 제가 못 풀어냈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 일단 우리가 3월이니까. 다만 그냥 단순히 괜찮아. 라고 위험만 하시면 안 되지. 문제가 익숙했다라는 건 얘들아. 너희들이 공부하면서 또는 강의를 보면서 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던 것들 너희들이 눈에 그냥 발라두기만 했던 거야. 그런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풀어내지 못한 이유는 아 내가 스스로 결과적으로 강의를 듣기는 했겠지만 복습하면서 내 손으로 끝까지 계산을 해본 적이 있을까? 그리고 이 비슷한 문제들을 통해서 쌤이 아이디어 워크북까지 다 드리잖아요. 워크북에서 비슷한 형태들의 문제들을 너희가 스스로 풀어낸 적이 있을까? 그냥 단순히 쌤이 풀이를 푼 것들을 그냥 따라 적기만 하고 아무런 고민 없이 다른 문제들을 안 풀지는 않았을까? 라는 고민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문제들이 익숙했다라는 건 그래도 공부를 하기는 했다는 거잖아. 그런데 결과적으로 틀렸다라는 건 아직 우리의 문제풀이 경험량이 부족하다는 거야. 마지막 한두 끝 차이로 틀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틀린 거잖아요. 그 한두 끝 차이로 우리가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많은 문제들을 풀어내셔야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공부해나가셔야 돼. 그리고 너희들의 스스로 문제 푸는 양 많이 늘리셔야 된다.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주변에서 주변 친구들 다들 쉽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생소했고요. 조금 어려웠어요. 주변 친구들이 다 쉽다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어, 어, 쉬웠어. 정도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나 너무나도 쉽지 않았는데 이거 나 대학을 갈 수가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들 수 있어. 괜찮아, 얘들아? 아직 3월이라고. 아직 3월이니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다고. 그렇지만 생소했다라는 건 솔직히 얘들아 아직 우리 공부 양이 부족했을 수 있지. 그럼 첫 번째 세임의 커리큘럼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만약에 아직 파운데이션 키고프 하고 있다. 빠르게 시작하셔서 빠르게 끝내줘야 돼. 파디 키고프까지 한 다음에 아이디어로 넘어가줘야지. 언제까지 우리 파디 키고프만 할 거야. 파디 키고프를 하면서 기본적인 유형별 연습을 한 다음에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연습하셔야 돼. 그래서 아직 내가 파운데이션 키고프 과정이다. 그러면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맞아. 괜찮아. 그러니까 빠르게 진도 나가자는 거. 그런데 두 번째 선생님 제가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고 있으면 계속 해나가면 돼. 그 또한 끝까지 완강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자. 선생님 제가 겨울방학 때 아이디어 그래도 다 완강했거든요. 기출 생각집을 또 웬만해서는 다 푼 것 같은데 생소했어요. 그거는 반성하셔야 되는 게 맞아.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에서 거의 나왔던 표현들 그대로 나왔다 보니까 생소한 문제가 없으셨어야 돼. 솔직히 공통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랑 기출 생각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소했다. 제대로 한 게 아닐 수도 있다. 너희들의 표현으로 단순히 뭔가 몇 번 돌렸다. 선생님 제가 기출을 몇 번 돌렸는데 돌리긴 뭘 돌려야 되나. 너희가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확인하셔야지. 그냥 단순히 문제 풀고 아 대충 풀었는데 맞았네. 아 대충 이 정도가 답일 것 같아서 풀었는데 맞았네. 근데 거기서 조건이 조금만 바뀌면 우리가 못 풀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게 제대로 된 공부인지를 잘 확인해달라는 거. 알았지? 세 번째. 선생님 실력이 제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물무유사 뭔가 피드백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2번이나 조금 어려운 문제들까지 제가 다 지금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만약에 파드킥 호프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22번. 조금 어려운 호흡이 긴 문제들을 지금 막 고민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해설강의에서도 얘들아 이거 우리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던 거지? 라는 식으로 던져드린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 파드킥 호프를 했으면 아이디어에서 그런 얘기들을 못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하셔도 괜찮다. 일단 진도 나가는 걸 먼저 목표로 잡자. 그런데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제가 아이디어까지 다 했는데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은요. 아이디어 복습하면서 다시 한 번 강의 들으면서. 얘들아 강의를 들었는데 진짜로 아무 소리,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라는 친구들은 아이디어 다시 들으셔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 선생님 제가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강의를 들으면 이해는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열심히 잘 풀어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쭉 풀어내면 이해는 잘 되는데 이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 제가 풀어낼 자신이 없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은 얘들아 강의 보면서 공부해야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문제 많이 푸셔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많이 들이잖아요. 아이디어 워크북도 있고 기출 증각집도 있고 4점짜리, 2, 3점짜리도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얘들아 훨씬 더 너희들에게 입문은제로서 너희들이 입문할 수 있도록 싱글 커넥션 만들어놨잖아. 수학은 이미 거의 다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니 모의고사 형식으로 너희들한테 만들어놓은 만큼 정말로 큰 도움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싱글 커넥션이든 커넥션이든 상황에 맞춰서 문제 많이 풀면서 김기현의 관점을 많이 배워갈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 알았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된다면 충분히 문제 많이 풀면서 익숙하게 만들자는 거. 네 번째, 선생님 제가 시험 끝나고 나와서는 문제가 다 풀리는데 실제로 제가 시험장에서는요. 풀기는 풀었어도 뭐 계산 실수를 했거나 문제 조건을 잘못 봤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수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집에서는 잘 풀리는 이유 중 하나가 뭐가 될 거냐면 긴장감이 없을 수 있거든. 시간에 대한 압박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훨씬 더 조건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잘 보여. 그런데 실전에서는 어때? 뭔가 시간 압박도 느껴지고 옆 친구들 시험지 넘어가는 소리도 들리고 내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문제들은 꽤나 많이 남아있고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전에서는 내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 집에 와서는 잘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얘들아 우리 현역 친구들은 시험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30문제를 어느 전략으로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리고 앞쪽 부분에서 막혔다면 아, 이 정도 고민한 다음에 언제 넘어가야 되는지 이런 전략들을 앞으로 계속 세워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3월 모의고사 올해 첫, 처음으로 본 전국적인 모의고사니까요. 앞으로 계속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7월, 9월, 10월까지 계속 보게 될 거야. 보면서 너희들만의 전략을 짜 나가면서 공부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생님 제가 실수를 많이 해요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싶다면 나도 알고 싶다. 무조건 이렇게 하면 실수 잡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나도 획기적인 방법이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실수는 얘들아 평소에 많이 하셔야 돼. 다만 평소에 많이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실수했네 해가지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지. 내가 평소에 실수를 했으면 그 실수한 것들을 쭉 모아두는 것도 괜찮아요. 모아두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2 더하기 3인데 그냥 머릿속으로 2, 3은 6 야 더하기인데 6이라 쓰고 있네. 또는 답이 4가 나왔어. 객관식 보이로 4가 1번이 있는데 그냥 동그라미 4번을 찍는다던가 내가 무의식적으로 실수하는 것들을 내 눈에 잘 보이게 실수 노트 정도로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면서 내가 실수하는 것들을 쭉 이제 모아주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눈에 발라두는 거야. 내가 이런 부분들 실수 많이 한다. 그러니까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부분에서 나왔을 때 어? 내가 이 부분 좀 많이 실수했었는데? 라는 것들이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그리고 두 번째 실수를 줄이려면 어쩔 수 없이 얘들아 절대적인 실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 내가 절대적인 실력을 키워서요. 풀시는 문제들 최대한 빠르게 풀어내야지.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예를 들어서 객관식 앞에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실수하는 편이야. 다시 풀어야지. 또는 주관식에 당하는 단답형 문제 많이 실수하는 편이야. 다시 풀어야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실력을 키워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많은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알았지? 마지막, 선생님. 6평전 커리큘럼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까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내가 만약에 아직 파운데이션, 킥오프를 하고 있다. 그럼 UR 평가는 전까지? 무조건 아이디어는 끝까지 다 끝내자. 그럼 무조건 아이디어랑 아이디어 워크북까지는 무조건 끝내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출생각집 4점짜리 충분히 하면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기출생각집 4점짜리를 다 풀기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기출생각집 4점짜리에서요. 선생님이 시행 연도별로 쭉 구성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최근 한 3, 4개년 정도 먼저 일단 잘 풀면서 추가적으로 싱글 커넥션. 싱글 커넥션 선생님이 수원이든 수투든 다 미니무이거 상식으로 만들어놨고 이 안에서 얘들아. 이런 조금은 그래도 할만한 입문 조금은 어려운 3점 그리고 조금은 할만한 4점짜리 문제들을 조금 포장지가 다른 문제들로 한번 연습해보자 라는 것들을 싱커에 넣어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디어랑 아이디어 워크북까지 끝내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여유가 된다면 기출생각집 최근 문제들 플러스 싱글 커넥션까지 공부하고 가면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베스트는 기출생각집 다 끝내고 가는 게 맞겠지. 그렇지만 그게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면 최근 한 3, 4개년 또는 5개년 정도까지만이라도 풀고 공부하자는 거. 그렇지? 두 번째. 선생님 제가 지금 아이디어나 기출생각집을 하고 있어요. 또는 아이디어 기출생각집 끝나서 싱글 커넥션 커넥션 하고 있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당연하게도 유얼평가원까지 우리 나오는 커넥션 그리고 싱글 커넥션 다 공부하고 가는 걸 추천한다. 우리 유얼평가원 전까지 수원수트 커넥션과 싱글 커넥션 전부 다 이제 선생님이 마무리하고 완강시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당연하게도 유얼평가원 전까지 커넥션과 싱글 커넥션 그리고 기출생각집 4점까지. 4점 문제들에 대해서도 점프에 해당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4점까지 도전할 수 있다면 가장 좋죠. 근데 내가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4점까지는 다 공부할 수 있게 연습하자는 거. 알았지? 그리고 당연하게도 내가 1등급을 넘어서서 100점까지 목표로 한다. 더블 커넥션까지 공부하면 가장 좋겠죠. 알았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선생님이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놨어. 그래서 너희들 상황에 맞춰서 취사 선택해서 잘 공부해 주시면 된다. 알았지? 다만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의 들은 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문제 푸는 양 많이 늘리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EBS 수능 특강까지도 거리지 말고 우리는 다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서요. 우리 3월 모의고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했는데요. 일단 예라 시험 보고 나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 시험을 보면서 너희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전국적으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결과를요. 회피하지 맙시다. 내가 만약에 잘 본 친구들은 거기서 자신감 챙기시면 된다고. 그런데 내가 잘 안 나온 친구들은 거기서 회피하게 된다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 내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까? 어떤 태도를 조금 변화시켜야 될까? 라는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남은 기간 열심히 잘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해설 강의 선생님이 너무나도 열심히 잘 찍어놨으니까 필요한 친구들 강의를 통해서 잘 공부하도록 하시고요. 해설 강의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강좌, 다른 강의를 통해서 6월 평가원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저 또한 여러분들께 항상 필요한 부분들 영상이든 퀘스트든 강의에서 다 만나 뵙도록 할 거니까요. 우리 다른 퀘스트 영상, 다른 영상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